뭔가으로 찍어낸 공개 ㅋㅋ 어... 여기 있다 ㅋㅋ 어디있는 흑미냄새 어? 바다나 오늘 앞에 잘 크는 곳이 어깨 너무 비쥬얼하게 남은 곳이 이르렁 유명한 사람들한테 where they live 바삭한 곳이 이르렁 where they live 이르렁 아깝다 르는 거짓 어? BJ 캔신님 어서오세요. 캔신님 쉬세요. 어서오세요 캔신님. 캔신님 어서오세요. 저녁 드셨어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캔신님. 날씨 덥지 않아요? 저녁이 좀 낫다. 저녁이 좀 낫네요. 시원해요. 저녁이 좀 시원하네요. 강아리에 올까? 할 게 없어? 다해서. 표체 보여요. 다른 거 하나 올까? 예. 다녀오셨어. 아니. 미안해요. 내가 다녀오셨는데. 미안해요. 다녀왔어요. 응. 다녀왔고요. 와서 그냥 저기 라비니하고 구라기 한 바씩 갔다 왔어요. 부모님 오실 것 같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일하시니까 또 못 배우시고 모르겠어. 캔신님 나. 오늘 낮에. 아니 오늘 낮에 유미 이런 던전 잠깐 갔잖아요. 킬러 붙인 게 아니었지만. 그런데 나온 게 또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 이거. 은총 받은 50% 여군가와서 또 나왔어요. 하나였는데 또 두 개들하고 고르죠. 뭐지? 갔다가 저러 가봐요. 또 나왔나요? 혜진님. 오늘은 득템하세요. 오늘은 차. 백 번. 백 번. 백 번. 백 번 나오나 모르겠네. 펜슨이도 웃질뻔 드세요? 오늘 좋은 거 볼게요. 오감을 강화를 할 게 없네. 그구요 라빈이에 라빈이에 라빈이 미뤄주마라고 있어요. 이거 대략 모아서 라빈이 npc한테 교환하면 퀘스트 완료하면 뭐 여기 진주나 아니면 예 동산 진주나 뭐 금기나 뭐 이런 것들 좋은 거 두기도 한데요. 미도주와 도우세요. 미도주와 저분들 말했나? 안한 것 같은데 얘기하려다가 바꿔서 다른 얘기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알려드리려고 그랬어요. 옛날에 나오면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래요. 나 초월 좀 해볼게요. 텐신이 굴곡 초월하고 마무리할게요. 근데 잠깐만요. 로그가 은총 로그를 해야 되겠구나. 로그를 초월해야 되겠지? 은총 로그가 있나? 은총 로그가 은총 로그가 은총 로그가 없네요. 소목이나 초월해버릴까? 은총 로그가 없네. 소목이나 초월해버릴까?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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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는 바꾸거니까 알려주신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방어물 대란석이 몇 개 없어. 어.. 6개 밖에 없네요. 무기는 10개는 장식이 나오겠는데. 음.. 어깨는 무슨.. 부추 해볼까? 부추가.. 힘이랑 지능이 붙었네. 음.. 부추 해볼게요. 부추는 지능이 세 줄이니까 하나는 97이고 나머지는 기본옵션 두 줄이니까 161식이니까 부추해도 괜찮겠다. 어깨는.. 어깨는 지금 없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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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장 강하였는데 뭐 또 박을리네 없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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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공했어요. 성공하고도 어 실패했나? 응? 성공했나요? 어 잠깐만 못봤다. 성공한거 같은데? 아 성공 성공했대요. 1레벨이 됐다고. 한 3번, 4번 해도 실패하는 경우 아니에요? 한 번에 내면? 더이상 할게 없어. 투구? 투구는 어깨가 2개나 있네. 투구는 생명력이 붙어서 초월하기가 아까운 거. 있긴 있는 것 같아요. 3개나 있어. 무기, 무기초월. 아 무기는 아니겠구나. 렌조라가 아니지? 원래 끼던게 이거에요. 원래 끼던게 이거. 샀어. 이것도 샀어. 한 8000골인가? 지금 샀은 것 같아. 7000인가 8000. 그때 장식이 뭐야. 진흙이 한 줄밖에 안 붙였어요. 아궁은 28%하고. 초월을 1초월하고. 25번은 릴랄꺼. 장신구 초월해볼까? 장신구 지능부터가 있는데. 장신구 초월해볼께요. 지능 지능. 31, 35. 지능 올라가라고. 잠깐만. 얼마 올라가질 않겠지만. 잠깐만. 마곡을 해야지. 어 물리치면 회피에 있다. 오늘 초월해볼께요. 아니야 이거 할바에는 구추라는게 낫겠어. 구추가 162cm. 잠깐만. 부추 다시 해볼께요. 고추 다시 해볼께요. 고추 다시 해볼께요. 50. 1, 20. 40. 40. 1, 20. 4, 2, 20. 5. 정말 chiffonoro이기 때문에. 보다보다는 한 입 개 불기! 1, 20. 5강이요? 예예 그럴거 같아요. 예 그러겠네요. 못하겠네요. 3강이랑 다 3강이다가 2강 2강 하나 있고 3강 2개네. 부트 다시 해볼게요. 한몫도 괜찮은데 기왕이면 진행이 있는거에요. 지능이 3줄이니까 약하게는 좀 알거야. 뭐 한 5개월, 6개월 더 촬영하겠지. 알았을 때 이벤트로 많이 뿌리고 하니까 한 달에 하나씩만 맞춰서 은행을 맞추지. 5강이라고. 예. 최..잘..잘..없어요.. 어 실패했어요. 음. 이제 드디어 이제 촬. 촬 닫군. 비추가 로브가 있으면 하겠는데 로브가 없어. 또 실패했어요. 음. 안된다 잘. 이번이 되면 많이 올라요. 안됐어요. 음. 잘 안된다. 오. 됐어요.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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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야. 9초 2초. 14강긴 한데. 오. 진영이 9 붙고. 16 붙고. 16 붙었어. 진영이 뭐 그대로지. 어 3446이다. 어 조금 올랐다. 한 90 몇 올랐나봐요. 3천 4백. 근데 아치 착용하면은 한 3천 5백 되겠구만. 3천 4백 50이면. 약간 모르니까. 아치 지금은 똑같애. 지금은 똑같이 앉을 수 있어요. 4천 4천은 넘어야될 건데. 아우. 9은 쪼꼬시 쪼꼬시. 1,2,2,2,2 바꿔야됩니다. 비싸서. 수월한 말 안한게. 어깨하고. 투구. 투구는 생명생명이고. 어깨는 정신 마방. 로고는 지능 마방. 어. 손목은 마법지면 마법지면. 부츠는 힘지능. 근데 밑에와 두조리 지능이 떠있으니까. 이 틀 connections. bozons. 보참 catastrophe. 이거 좀. 그냥. 어제. 어제 이거 했어요. 방저 exhaustion.. 캠시니一些. 저녁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다. remember we had no idea. 이따 저녁에 접속하면서 정리해야겠다.